인디아 & 코리아 저는 경선입니다 전 유리입니다 자 오늘 볼 영상은 인도 내 파키스탄 어린 래퍼들 래퍼 꼬마 래퍼들의 인도 파키스탄 대결 보시죠 배틀 어린 래퍼 인디아 & 파키스탄 오우 오우 인도어 랩이네요 파키스탄 래퍼 스타일이 좀 달라요 파키스탄 정말 어린이인데 하지만 묵직한 랩을 하고 있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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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인도 랩 오우 빠른 랩이에요 파키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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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아 와우 부유 파키스탄 그리아 파키스탄 오우 잘한다 어우 표정이 카리스마 있어 어우 멋있어 여기까지입니다 어우 난 마지막에 나온 친구 어우 잘해 아까 봤어? 조그만 어린이 친구 이렇게 잡는 거 한국에서도 힙합이 인기가 많아서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들 래퍼들이 많아요 대결을 떠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힙합 랩 잘 봤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돼 진짜 와 대단해 대단해 멋있어 멋있어 내가 아마 말로 하면 질거야 인디아 앤 코리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